안녕하세요 양봉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성당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멤버십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영상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 개발 유튜브 채널을 2023년도 1월부터 꾸준히 많이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개발 SNS 채널 운영했고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 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1800명, 인스타가 1800명, 유튜브가 지금 4500명이죠. 이런 식으로 꽤 유의미한 수치를 가진 팔로워들을 모았단 말이죠. 사실 꽤 전략적으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모았는지 틱톡도 600명 정도 꽤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을 했었고 심지어 크라우드 펀딩도 100만 원이긴 하지만 90만 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성공까지 시켰었던 데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초반에 너무 많이 헤맸었습니다. 뭐 잘 나오는 영상을 따라해라 약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좀 어떤 식으로 돈이 되는 SNS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그냥 팔로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수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멤버십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여기서 나온 돈을 전부 다 제 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법인을 고민을 했었는데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맞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제가 이걸 운영할 거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성장시킬지 강의만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는 성장하지 않을 거고요.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는지 특히 IT만으로도 개인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IT 사업으로 네, IT 사업으로 근데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조금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로 성공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IT 하나 없이 카페24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24라는 그냥 아주 간단한 이커머스 네, 지금 개인 사업자도 동구릿이라는 전자상거래로 내서 카페24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카페24가 유튜브랑 통합이 돼서 지금 유튜브를 통합시켰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카페24랑 유튜브 통합할 때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유튜브 쇼핑이랑 연동이 안 되는데요. 조만간 네, 연동이 되도록 다시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IT 사업으로 제가 돈을 벌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트래픽을 모으게 하고 사람들이 쓰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유로 서비스를 만든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라 좀 IT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것들을 IT와 결합시켜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멘토링하는 사업 있죠? 그 멘토링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력서들을 팔고 있잖아요. 카페24에서 실제로 그걸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오픈하자마자 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 하루에 지금도 계속 꾸준히 팔리고 있고 중소기업 추천 리스트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제 강의의 쿠폰 같은 것도 다 팔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 그거는 매출이 바로 저의 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 100% 이런 사업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앱 사업이나 웹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너무 애매했을 거예요. 언제 돈이 벌릴지도 모르고 언제 돈이 벌릴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적자로 시작을 하죠.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요. 뭐야 저야 이제 프론트백을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트래픽을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IT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카페24 즉 쇼핑몰 그러니까 저의 멘토링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구조로 이 카페24 즉 쇼핑몰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판업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의 출판업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공동구매 즉 쇼핑몰이죠. 공동구매 공동구매나 아니면 그냥 진짜 판매 굿즈 판매 엔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굿즈 판매 같은 방식으로 엔터 굿즈 또 그 네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IT 사업이 출판업과 엔터라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출판 쪽은 또 그 멘토링과 굉장히 많이 네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멘토링을 기반으로 거의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카페24 그리고 지금 출판업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멘토링과 이어질 거고 그리고 굿즈도 굿즈는 네 다른 별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그리고 각종 그 사업들이죠. 쇼핑몰 판매 그냥 물건들 판매 근데 그 물건들 판매인데 그게 저희 쪽 이모티콘이랑 연관된 굿즈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뭐 팜레스트 같은 걸 팔아도 아니면 마우스 같은 걸 팔아도 아니면 텀블러 같은 걸 팔아도 저의 굿즈 가 들어간 걸 팔 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의류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의류 쪽으로 어떤 쪽을 노리고 있냐면 네 후드티 반팔 개발자들이 많이 입을 만한 네 후드티 반팔 네 이런 쪽으로 의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류도 역시 네 이모티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멘토링 즉 IT 개발자 멘토링 쪽과 이어지는 네 이쪽 사업 그리고 의류 쪽 사업 이쪽 그리고 네 의류 쪽 사업 그리고 엔터 쪽 네 이제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IT 쪽을 늘릴 수 있으면 이걸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오는 IT 쪽 최적화 특히 자동화 쪽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결국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업 인유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자동화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자동화는 좀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그 아키텍처 설계하고 AWS로 설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출판업 이나 아니면 의류 쪽 여기서 뭐 중국 쪽에서 구해왔었을 때 그거를 주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크롤링 자동화나 뭐 셀레니움 같은 걸로 자동화시키는 거나 그 다음에 굿즈 같은 물건들 판매됐을 때 여러분들의 주소 같은 걸 확인하고 바로바로 물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 그 재고를 쌓여진 그런 쪽들과 이제 그런 쪽에서 재고관리나 그런 뭐 보내는 방송 방식들을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바를 두지 않고 자동화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자동화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네 유튜브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좋았었던 게 제 아이디어로 이 모든 걸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전부 다 아니었어요 뭘 팔아달라 합격한 이력서를 팔아달라 라고 하는 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적극 채용을 했고 그 적극 채용한 게 지금 바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도록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최대한 많이 여는 이유기도 합니다 무료 멘토링을 해줘서 붙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도 제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많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만큼 제가 싼 가격에 싼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적정 수준으로 강의랑 멘토링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강의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겠지만 강의가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의류와 엔터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IT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자동화시킬 거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모바일 쪽 앱 서비스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종 목표가 되겠지만 여기로 가기까지의 매출을 뽑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비즈니스가 바로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까 IT로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매출을 못 내고 망하는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해서 미용실과 IT 기업 둘 중 하나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미용실을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매출과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IT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올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해서 그 쇼 미용실을 지원해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도 IT 많이 뽑아보니까 확률적으로 수익을 많이 뽑아내는 기업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거의 90% 이상의 매출이익 다 못 뽑아내고 적자로 망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을 겁니다 결국 그분들은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고 미용실 같은 걸 열었을 때 적자로 망하는 케이스는 솔직히 많이 없을 거예요 무조건 인건비는 뽑고 매출은 바로바로 나올 겁니다 첫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IT 산업이 가지는 약간 너무 큰 단점들 초반에 수익화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시키고 물론 저희도 개발 쪽을 놓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저기서 더 IT 쪽으로 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쇼핑몰을 직접 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판업에 대한 어떤 자동화 아니면 어떤 AI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출판업과 같이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그 IT 쪽 IT 산업과 IT 산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출판업을 같이 가져갈 겁니다 이 사이에 멘토링이 같이 껴있다 라는 구조로 카페24 는 IT 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멘토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출판업은 또 그 합격하신 분들의 인터뷰 잡지 형식으로 만들 생각이 그래서 그 이런 걸 외주를 줄 수 있지만 외주를 주면 또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외주를 줬었을 때 그 출판사들이랑 연락을 해서 하면 이게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럴 거면 그냥 차리자 그리고 만드는데 2만 7천원 밖에 안 들더라고요 4만 5천원인가 어쨌든 출판업 차리는데 4만 5천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1인 출판으로 하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직접 제가 답답하면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극복을 해나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저희 멤버십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댓글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가 숫자를 찾아보고 네 그걸 무조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출판업과 엔터 의류 쪽을 선택했냐 여기도 이유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을 찾아봤었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때 IT도 당연히 높고요 출판업 의류 엔터 의류 쪽은 조금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류 쪽은 높으면 무조건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기업들은 낮은데 높은 기업들은 수도 없이 높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산업군 중에서 엔터가 제일 높았습니다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출판업은 10% 초반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10%예요 출판업에서 이익을 못 내는 출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업이 거의 완전 너무나 좋은 산업 구조를 가진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 출판업은 IT 쪽과 연결되지 않은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IT 위주로 돌아가는 출판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출판업을 뛰어들었는데요 저기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IT 쪽은 그 5만원짜리 책 같은 거 코드가 들어간 책들은 사실 많이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판과 IT 쪽 그 코드 관련된 책들은 사실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 프론트엔드는 거의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책 하나 낸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프론트엔드는 트렌드가 바뀝니다 백엔드 조차도 트렌드가 바뀌고 라이브러리 버전이 바뀌고 라이브러리가 메이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사실 그걸 따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책을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이 출판업과 IT 쪽이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만의 방식으로 그런 출판업을 좀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는 책들은 거의 다 만원 이하로 낼 겁니다 잡지 형식으로 낼 확률이 가장 높고 예전에 게임사들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런 가이드북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류와 엔터 산업들을 껴서 출판업과 함께 우리 잡지를 사면 의류도 주고 엔터도 주고 라는 방식으로 이 잡지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을 함께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류랑 엔터를 무조건 제가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제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랑 남들에게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서 이거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출판업으로 함께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아직 초기 단계인데 그 초기 단계들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넘어지고 다시 설립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 멤버십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개발자이신 분들 IT 창업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깊게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작한 이유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은 여기서 풀 순 없지만 분명히 제가 푸는 방식이 좀 남들과는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000원이라는 멤버십 가격을 계속 고정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멤버십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주시면 함께 신청하고 그 멤버십들 위주로 라이브도 몇 번씩 운영할 거거든요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운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 디스코드 채널을 당연히 열 겁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로도 그렇고 디스코드 채널로도 그렇고 함께 좀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꾸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혜택도 있어야죠 당연히 제가 의류를 만들고 엔터를 만들고 출판업을 할 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은 가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이 비즈니스 유튜브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튜브 메인에 멤버십이라는 제조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에 가입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멤버십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고 앞으로 제가 어떤 비즈니스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어떻게 영업이익률 50%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재는 나는 수익들이 거의 다 그냥 매출이 이익이라서 거의 100%거든요 제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낮출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1년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안 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고민들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업체를 차렸고 어떤 식으로 그 세무사들과 연결을 했고 어떤 세무사들과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 낱낱이 공개를 할 테니까요 너무 프라이빗한 내용들 말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공개를 할 테니까 매출, 이익 이런 것도 공개를 당연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고 유튜브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밌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돈을 드릴 수 있도록 매출을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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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